이니은이의 이니에 이니은이의 이니에입니다 오늘은 입양하세요를 해볼건데요 입양하세요 완전 재밌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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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이터에서 논다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가봐요 씽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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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 없네 욕조에 누웠고 엄마가 없네 놀이터에서 놀아볼까 놀이터에서 놀자 벌써 아침이 됐네 왜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거야 아 뒷장 어 저기 차가 있잖아 뭐지 나는 차 안타고 어 뭐야 어 뭐지 고이정 고이정 에이 에이 그냥 가야겠다 친구들은 언제 오지 아 친구들도 와야되는데 안오나 어 친구들이 안와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자 예에이 히히히히 어 근데 너무 심심하게도 놀았네 어 그네 좀 타야지 슝 슝 슝 아 재미없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왜 바람쌔면서 그네를 탈까 에이 친구들은 다 이러고 그네 안타는데 그래도 나는 잘 탈 수 있다 놀이터에서 놀자 히히히 어 근데 친구들은 왜 안오는거지 아 친구들이 올텐데 아 이렇게 높이 타도 재미가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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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무릎 아파 아 아 아 맞다 엄마가 놀이터에서 놀자고 하면 맨날맨날 바지를 갈아입으라고 했어 빨리 빨리 숨어가지고 어 에이 밤이 잤잖아 너무 무섭다 집으로 가기도 싫고 그냥 나는 이쪽에서만 타야지 가야지 아 졸려 친구 있다 친구야 같이 가자 아 친구야 어 쥐다 쥐야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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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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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흥 흥 지금 제이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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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정이다 은정아 안녕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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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빈이다 다빈인가? 다빈이 집이잖아? 나도 다빈이 집에 들어가야지 얍 다빈이 집이 뭐야 다빈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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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 있나? 다빈아 까꿍 아 진짜 어? 아 없네 다빈이가 어딨는거지? 화장실에도 없고 맨날맨날 화장실에 숨어있었는데 어? 없네 다빈이 에이 진짜 내 집이나 가야지 다빈이가 없으면 뭐 어? 현수는 어디있을까? 아니다 그냥 내 집 어? 저거 어? 누구 집이지? 현정이 집인다 현정 어? 체리야 체리야 안녕 안녕 체리야 너 얼굴 되게 예뻐졌다 야 나도 그 얼굴 하고싶다 하면 안돼? 응? 너라고? 응? 아 아 아 체리야 체리야 우리 같이 놀자 보드만 타지 말고 응? 지금 아침인데 이렇게 보드만 탈거니? 나랑 같이 놀자고 놀자고 어 어 어 어 체리한테 가잖아 어 아니네 기술사 기술사 에이힝 어 체리야 없어졌네 어 음 어 팩주세요 응 아 천사 응 어 흐야 어 왜이래 괜찮은거니? 어 아픈데 없어 흐야 응 어떻게 하지 어 괜찮니? 히히 괜찮아 어 어 나한테 그런거 안해도 되는데 어 어 어 어 자전거 이쪽 쓰레기잖아 에이 흠 에이 그래도 집에 가자 아 너무 오래 있었다 아우 배 아파 아아 아 아파다 아 아 흠 아 아 놀이터에서 놀았더니 배가 아프네 아 아 안되겠어 집에서 좀 서야겠다 아 배야 아 배야 아 배야 아 여러분 이야기 잘 들리셨나요? 놀이터에서 많이 놀면 배가 배가 우리는 놀이터에서 많이 놀면 배가 안 아픈데 인이는 배가 놀이터에서 놀면 배가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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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푼 배가 된대요 허허 히히 헹 어 아 너무 재밌다 어 근데 무서운 이야기는 없을까? 친구들 제가 어 무서운 주인이나 무서운 인형이나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말까요 이제는 다른 이야기로 출발 그러면 이제는 아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듣기 고 오늘날 오늘날 아침 인이가 자고 있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인이야 어서 밥 먹고 숙제하렴 그러자 인이가 벌떡 일어나서 밥 먹고 숙제를 했죠 엄마 졸린데 왜 불렀어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밥도 없잖아 숙제나 해 그러자 제인이는 인이는 한숨을 서셨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러 갔죠 1 더하기 1은 어 뭐였지 아 맞다 1 더하기 1은 3 아 아닌데 뭐였지 1 더하기 1은 2 어 맞다 2 더하기 2는 5 아 아닌데 2 더하기 2는 4 오 다 끝났다 엄마나 다 했어요 국어는 한자는 영어는 중국나라 중국나라 이름 다 배웠니? 아 아 아 아니 아니 제가 좀 어디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저 병원에 갈게요 저 병원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엄마는 맨날맨날 공부만 시키고 엄마는 커피도 마시고 놀고 화장실에서 핸드폰도 보고 아 좋겠다 우리 엄마는 경찰? 아 저런 여자 있었으면 좋겠다 어 거지잖아 나의 텐 죽이 해야지 아 알겠어 내가 줘도 감사합니다를 안 하잖아 어 어 지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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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같이 뭐 하려고 했지 아 맞다 맞다 어 기억이 안 나네 어 뭐 하려고 했더라 어 다연아 현수야 안녕 레오? 레오? 어 이쪽에 레오는 없었는데 어 이쁨아 안녕 어 후니야 안녕 제이 어 우리 다 만나네 우와 신기하다 어 은희는 뭐하고 있을까 그네 타고 있네 같이 타자 아 나도 페이지 쓰면 좋겠다 가자 이거 어 어 갔잖아 에이 진짜 에이 비켜 이쁨아 이쁨아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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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하프고 가야지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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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 아 뛰어가지 으아 아파 어 어 저기 뭐고 있네 으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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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에는 뭐가 없을텐데 저기에 뭔가 있네 어? 저기에는 뭐가 있는거지? 한번 들어가봐야겠다. 어? 우와! 아 안녕하세요. 이쪽에는 뭐하는건가요? 아니요. 결혼? 결혼이요? 아 되게 결혼할 사람은 있는데 그래도 결혼은 좀 제가 여덟살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결혼은 좀 아닌데. 이쪽에 한 번. 한 번. 폐사 써봐. 왜 나 따라와요. 진짜. 구매! 아 근데. 구매해줘? 에이. 나가자. 폐사 따라오지마. 아. 어. 어. 맞다. 엄마가 숙제 사오라고 했는데? 아. 어떻게 하지? 아. 아. 나 그냥. 응. 어떻게 하지? 빨리 숙제 사와야겠다. 어? 놀. 놀이터에서 놀고를 했는데 친구들이랑. 안녕. 안녕. 을룰아. 오늘 잘 놀았어. 나. 나 숙제 가. 가지러 가야되니까. 학교에서 빨리 숙제 가지러 가야겠다. 아. 으응. 아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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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에잉. 어? 어? 아. 에휘. 어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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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웬일이야? 아빠? 아빠. 아빠 원래 이렇게 안가잖아. 살려. 엉. 진짜. 뿅! 아 나 돈 많은데? 아 맞다!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선물 사지 말라고 했는데? 꿈에 해볼까? 선물 어떻게 까지? 어디? 어 어 나무 막대기 나왔다 이걸 사용하여 펫 이걸 사용하여 펫이 필요해요 초등학생 이랑 유치원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이랑 유치원 유치원생 구해요 어따 유치원 짜잔 어! 선생님 이제 왔구나 아 선생님도 나랑 똑같이 오네 요거는 가방에 집어넣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족 구해요 가족? 아 선생님 저랑 가족 갈래요? 가족 가입 가족 가입했는데 초등학생 아니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니 수락 에이 저기요 저기요? 에이 공부나 해야지 님 님 님 왜 대답 안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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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에이 그냥 가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는 공부하기 싫어 이야기 잘 들어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? 선생님 안 따라오네 그러면 이니우니 친구들 안녕 안녕